뭐, 어, 뭐, 안녕이란 두 글자에 안녕이란 두 글자에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 노래 아시는 분 연중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? 방금 작곡하신 거 같은데? 어떤 곡? 아니, 아니, 아! 정말 넌 나 잊었다 어, 네, 네, 네 나와볼한 노래 아, 그 노래 제일 좋은 맞아, 맞아, 맞아 엄청 유명한 게 많잖아 너무 많아서, 너무 많아서